2018년도 4월 2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저희 카페 오늘 사학과 종목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입니다 MSC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그때 당시에는 24,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증자로 인해 가지고 액면가가 변경이 됐는데요 이 구간이 24,000원이니까 대충 여기가 됩니다 2013년도에 추천 의견을 드려가지고 투자를 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구간 이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가까이 됩니다 1년 6개월 2013년도 2012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바닥권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죠 약 1년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하루 이틀의 수익금에 연연하지 말고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종목이 1,006%의 수익을 내고 하락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터뜨렸는데요 동종목은 회사 내용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2,000원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2만원에 들어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된다 저희 카페에서는 액면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2,400원, 2,200원대니까 홀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런 구간을 2만원대에서 가까이 매수 들어가는 건 극히 위험한 투자다 이렇게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카페에 이런 대박주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들어갈 때 G주식의 잠재자산을 보면 MSC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이때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거 대박이거든요 무조건 그냥 1000%는 벌어먹는 종목이다 이 종목을 제가 2013년도 2월 14일 MSC 시향 분석에서 전 종목 주가 예측 정보 시향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실 분은 순저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바닥 분석가 24,800원 수익률 15% 수익 중입니다 상승 추세가 이미 전환이 된 종목입니다 홀딩하십시오 27% 수익이 났습니다 홀딩하십시오 바닥 분석가 52% 수익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시고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시향 분석 자료가 이 밑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이 몇 프로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1000% 예측하는 거 이런 종목이 MSC 이렇게 1000% 넘게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 주가 벗겨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어 담으셔야 됩니다 주어 담으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주를 선점해서 인생을 한방에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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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